네, 박댄까지 주세요. 네, 그럼 축구를 도망가겠습니다. 힘차게 부르십시오. 네, 그럼 퀵절단도 다시 한번 포즈를 먼저 치여주시고 한 번 후에 절단하고 계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카메라만 주십시오. 네, 네. 네, 차례적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절단이. 손을 타고 계십시오. 다시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박수. 오늘 건배 제의는 저희 석파구 상공의 수석부회장, 팀원 부천 수석부회장이신 최정계 수석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부회장 최정계입니다. 오늘 상공의 전기총회를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렵죠? 어렵지만 힘내세요. 열정은 잠깐잠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석파상공의 화이팅 하겠습니다. 석파상공의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お願いします. vendor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